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군자란 이에요 근데 집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한 군자란 이구요 얘는 줄무늬 군자란 이래서 한번 더 사봤어요 사무실에 어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정확히 잘 안보이지만 가장자리는 꽃의 가장자리 수술 수술이구요 가운데가 암술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미 제가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고 찍 이게 하다가 지금 촬영을 해서 이미 지금 이 붓이 안보이는 이 붓에 노란색이 들었잖아요 이게 수술에 있는 발달되면 이게 흔들면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암술이 얘는 지금 미발달 되는지 좀 접혀 있고 막 그래요 배송될 때 어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음 요기를 보면 가운데에서 빨 붉은색이 있죠 그게 암술이 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열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노랗게 빨갈때까지 어 그 기다리지 못하고 어 그전에 요런 초록색의 요런거 일 때 요 속을 까면 씨가 나와요 그래서 개를 심었는데 어 단 한번도 사실은 싸게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어 놔둬서 색깔이 이렇게 빨강색 정말 예쁜 빨강색이 될 때까지 어 놔두는 건가 봐요 이렇게 발달 된 건가 봐요 그러면 이게 이 꽃이 피고 그러니까 꽃이 피고 다시 이 열매가 씨앗이 맺혀질 때까지 몇 달 걸려서 나 저는 그거 갖고 심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송된 걸 보니까 빨강색 그리고 무려 이 다시 꼽힐 때까지니까 1년이나 걸렸잖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이제 이때 채취해서 아마 심는 건가 봐요 제가 그동안 잘 몰라서 검색을 안 해보고 제 마음대로 왜냐면 나머지 나팔꽃 씨앗이 모든 씨앗들 채취해서 다 심으면 다 나왔는데 군자라는 왜 안 나오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토로만 해서 심으려고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 누군가 정말 귀인이 와서 저한테 열매를 쳐 줘서 먹고 그 씨앗이 굉장히 컸어요 저도 잘 자랐어요 싹도 잘나고 그런데 어 여기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모기망이 없는 상태에서 열어놓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애벌레를 이렇게 해서 징그러워 가지고 결국 제가 그걸 포기하고 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어 과일에 비해서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열매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대 과일인데 망고 였나 애플망고 어 애플망고 어 씨앗까지 나고 그 싹 또 나고 아니요 씨앗에서 싹 또 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벌레 때문에 버렸거든요 혹시 얘도 벌레 생길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젤을 심어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올게요 어 제가 이때까지 실패했던 군자란에 씨앗에서 싹 틔우기 이번에는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 저에게 우연히 지금 줄무늬 군자란 그래서 사보니까 저는 사실 노랑색이나 어떤 색깔로 줄무늬 줄 알았는데 그냥 주름이 있는 줄무늬 인가 봐요 일단은 저기 그 1년이나 된 저 씨앗을 채취해야죠 음 그러면 일단 소독한 가위로 가까이 가서 얘를 자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에 꽃대 였겠죠 꽃대에 부비부비 내지는 어 곤충들이 와서 이거는 지금 농장에서 두 알을 채취했구요 여기 안에 씨앗이 씨앗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여러 개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이 군자란 꽃을 어 수술이 가장자리에 많이 있는게 둘러가면서 있는게 수술이구요 저기 가운데 있는게 암술이거든요 근데 암술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좀 약간 꺾어져 있고 조금 이상해서 올해 이거 지금 꽃이 핀 상태 약간의 그런 상태에서 배성돼서 그런지 제가 키우던 군자란에 비해선 암술이 좀 약해요 다들 지금 약한데 음 여기도 지금 속에 붉은색 그것이 암술이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거 가장자리들은 다 수술이구요 아 잘 될지 모르겠구요 일단은 이 씨앗 음 씨앗 씨앗을 어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혔어요 음 요거 두개 였는데요 두개에서 하나는 여섯개가 나왔구요 하나는 4개의 씨앗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의 씨앗에서는 이미 싹 또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얘는 싹이 먼저 나오네요 군자란이 그러면 얘가 싹이면은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상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얘는 둥근 합은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예 여기다 심으려 합니다 일단 심는게 보통은 씨앗의 두세 배의 깊이로 심으려는데 군자란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생 때 실과 그리고 중학교 때 생물 음 물상하고 생물이 나눠져 있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생물 물상 물리 화학 지구가 하고 나눠졌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심겠습니다 무려 10개나 제가 군자란을 잘 키우면 10그루 더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붓으로 부비부비한 것 이 군자란 꽃도 이렇게 지금의 씨앗처럼 잘 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요 얘는 지금 하나에서는 6개 하나에는 4개 했는데 얘를 심었어요 이 싹이 나고 있는 것을 가운데 심고 나머지 9개를 주르륵 심었습니다 이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싹이 근데 저는 모든 뿌리는 씨앗이 먼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모든 씨앗들은 싹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어쨌든 지금 군자란에 씨앗을 심는 걸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초보예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겠고요 전문가가 키운 거를 샀어요 화분이 아닌 씨앗 상태로 화분하고 흙 털고 배송된 거 제가 심은 거고요 그때는 꽃이 다 안 폈었는데 지금은 꽃이 이렇게 다 폈고요 싹 폈어요 쟤들도 이렇게 씨앗이 많이 맺어졌으면 너무 좋겠네요 저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1년 전에 씨앗 그러니까 꽃이 폈을 거고 이 꽃이 씨앗을 맺혀서 저는 그 초록 상태일 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붉을 때까지 군 1년을 1년 가까이 다음 꽃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심으면 되나 봅니다 네 이게 성공하면 또 보고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둥그란 화분에 심었고요 그리고 씨앗의 2, 3배 깊이로 심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지식인데요 일단 얘들은 싹이 나서 겁나서 일단 완전히는 못 집어 놓고요 2, 3배 깊이가 아니라 그냥 흙이 보이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랩으로 씌워 왔고요 왜냐면 사실 여기 뿌리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들이 숨을 못 쉴까봐 이렇게 이게 뭐지 송곳으로 구멍을 몇 군데 뚫어 놓습니다 여기로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 저 그 씨앗에 영양가가 좋아가지고 뿌리파리가 거기다 다 알을 낳아 놓을까봐 애벌레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이렇게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